더빙 이벤트의 고통 으악! 그만 좀 하라고! 감히! 네 녀석들이 이벤트 상을 받으려고 하다니 너희는 고통을 덜 받았다! 고통을 더 받아라! 이야! 으악! 나 살려! 아줌마 그만 좀 하라고! 삼창! 이게 무슨 일이야? 나도 모르겠어! 이런! 마라킹이 쫓아한다! 도망쳐! 우리는 마법 참자만 더빙 이벤트의 상을 받아야 한다고! 훗! 내가 니네들을 놓칠 줄 알고? 붙잡아라! 마법 참자만 더빙 이벤트 상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어!